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보는거라도 많으면 손이 그걸 따라가거든요? 그런거 같아요 한번도 안보고 그러면 정말 헤매니까 이게 쉽게 말하는데 예습 복습을 했다라던가 저렇게 하는거구나 이러면서 저 사람 대체 왜 저렇게 덮어지려고 했을까 빨리 그냥 만들어서 빨리 칠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해보신 분들은 이런거군요 이러면서 처음에 면 잡으실때는 좀 탁탁 천해버려요 스포츠를 할때 전체적으로 실루엣만 예쁘게 나오면 되니까 굳이 어느 부분이 잘 관련된다보다도 갈아보고 나서 머리 끼워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왔나 이제 그것만 보면 되니까 응 네 네 네 네 네 네